안녕하세요 안녕 눈이 계속 와서 바닥이 잠만 뭐야 뭐야 이거 일부러 왔다가 된 거 아닙니까? 자리도 많은데? 귀여운데? 어머님이 게을러주신 거 같은데요? 게으름이라는 게 있습니까? 교부는 없으신 거 같은데요? 저는 약간 있는 거 같아요 있는데 할 게 많아서 그냥 업체로 살 수 있는 거 같아요 진짜 게을러한 게 없었어요 내가 얘기해서 한 번 봐주려고 진짜 게으른 사람 한 번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사람 한 번 봤는데 아 점이 게으른 거구나 라는 걸 안 했다니까요? 누군지? 누군지 그런 건 없었어요 누구나 이런 건 없었는데 자리에 한 번 더 준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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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그냥aydлись baptism 자ítulo 2 샐렐물 préalom 피를림 신흥공이예요? 무ıldän 대 Region 투자 15분가뱅이다 어머 이게 뭐에요? 이것 봐 맞 música 멋있다 지갑이 없어요. 경비 해제 해야되는데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밖에서 봐도 이쁘네 트리는 아니니까 나무는 두고 그리고 다진마늘을 넣어서 곱창을 넣어서 곱창을 넣어서 곱창을 넣어서 물을 넣어서 이건 수렴제 이거 자주 쓰는 것들을 좀 샀고요. 눈꽃이랑 리볼. 이건 뭐지? 이건 사은품인가봐요. 귀엽다. 그치? 이거는 저 이달아트에 쓰이는 거여서 좀 샀습니다. 요거랑. 어? 나 이거 사이즈 잘못 샀다. 잠시 제주. 이거 이달아 뒤에 없는 거 추가로 조금 더 샀거든요 뭔가 다들 조금조금씩 없어가지고 조금씩만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이분이랑 그리고 골드 참 이 농급도 되게 많이 쓰더라구요 수화로도 스케줄 좀 사고 이것도 수화 이거는 제가 잘 안 시켜보던 컬러인데 예뻐서 샀어요 우리 기본템들 떨어진 것도 좀 더 사고 여기다 넣어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은품이고 팍처니퍼 항상 사대 기기에 부르는 이 친구들 이 팍처니퍼는 그때그때 살 거 있을 때 그냥 사는 편이에요 그리고 달은 이번에 달 파츠 들어간 아트들이 많아가지고 달 조금 샀어요 그리고 핑크의 립은 색깔이 약간 좀 더 코랄빛 나는 거 같은데? 어쨌든 이거랑 이거는 사은품인 거 같아요 땡큐 써져있어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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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누가 봐도 파레트? 이게 뭐지? 우드스틱? 그런 건가봐요. 이거랑 이건 신상입니다. 이건 신상은 진주가 박혀있다고 했었는데, 되게 봄에 활용하기 좋을 법한 애들이에요. 입상이랑 꽃 같은 거? 뉘앙스 느낌의 요즘 스티커들 있죠? 그거랑 되게 잘 맞을 것 같은 그런 친구들입니다. 이건 스와이인데요. 그냥 부족한 것만 먼저 시켰어요. 시켰고 나니까 또 새로운 게 부족해지는 거지. 여기에 이제 제 손에 붙인 컬러입니다. 핑크 색깔이에요. 이거 이다리아트 들어가서 샀고, 이것도 세이지 마블에 쓰이는 애들입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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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이 좀 더 좋겠죠? 그래서 이게 안내가게 잘 어울려 해요. 근데 너무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은 그동안의 요즘인가요? 이것은 그동안의 지민이. 그렇다고 생각하셨나요? 그저 다른 수술에 따라서 염두와 함께 다리를 수술해서 약간 쩔퉁이면서 걷는데 회복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회복이 잘 되셨죠? 그래서 뒷다리만 털이 없는데 많이 자랐어. 오늘 춥다 그래서 히터도 좀 키고 그리고 페디플래닝 연습 좀 할 겸 해서 나왔어요. 터리캔이랑 이거 알렉산드로 거로 쓰거든요. 지금 옛날에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알렉산드로는 아직 쓰는데 요즘은 다른 것보다 많이 바꿔서 쓰시더라고요. 지금 옛날에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한번 사봤습니다. 이렇게 이건 더 싼 거. 이게 좀 더 순해요. 스팡 이런 것도 알렉산드로 스크럽이랑 이렇게 이렇게 높은 곳에서 할 거고 제가 각질을 잔뜩 모아봤습니다. 레아 구간 스파 그러니까 우리의 화ел 미카우, 미카우, 미카우. 오자마자 빨리 히터를 틀어줘야돼요 춥기때문에 일단 미니미 이거 원래 이걸로 두개를 맞췄었는데 손님이 여기 걸려 넘어지시면서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하나를 더 사야되는데 품절이라진 뭐예요 그래서 못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품으로 산게 이거거든요 이게 좀 더 비싸요 그래서 돈을 좀 더 썼는데 얘도 이렇게 리모컨이 있고 뒤에 이거구나 이렇게 틀면 돼요 얘는 소음이 확실히 좀 더 있지 않나요 그래서 좀 그렇게 좋아하는 애는 아니에요 얘도 회전 그리고 막 머리가 이렇게 막 흔들려요 원래 이러는 건가 크리스마스 트리 치워야되는데 크리스마스 트리 치워야되는데 크리스마스 트리 치워야되는데 메리 크리스마스만 떼면 좀 쓸 수 있을 거 같지 않나요 생각난 김에 오늘 떼야겠다 우리 이케아에서 산 거 이것도 치워야겠네요 그러면 얘를 좀 꾸며볼게요 했어요 저기요 제거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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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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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